기억나십니까 작년 가을 킹메이커 김신영을 찾아왔던 사극 오소매 붉은 끝동 저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국민 이폭스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엔 대세 강폭스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열풍을 뛰어넘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서희가의 강태호씨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정상 생방송 후에 유튜브 봉축라디오의 우리 태호씨의 모습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후에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드디어 이분을 만납니다 대세남이에요 말에 뭐해요 우리 강태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폭죽이여 터져라 일단은 우리 이문혜씨가 강태호님 정의 출근기사 봤어요 멜팅남 강폭스 강태호님 어서오세요 라고 하셨고 서현지씨가 으악 국민 섭섭남 깽 웰컴 웰컴 이라고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드라마에서 섭섭하다라는 대사를 했을 때 저 정도면 섭섭해도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뜨겁게 한번 드라마를 봤고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정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태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됐는데 아 지금 항상 이런 생방 라디오나 너무 떨려야 하는데 한번 오늘 되게 즐거운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수까지 우리가 소스를 많이 썼다 까지도 말씀드리고 이게 되게 유행 아니에요 요즘에 이거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우영호 인사법 강투도 태투도 이거 맞죠 인사법으로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 그럴까요 예예 그러면 이제 정의 가족분들께 인거 보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렇게 하시면 되요 아 제 이름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강투도 이거 어렵죠 어렵네 저 사실 이거 한 번도 안해봤거든요 안해봤어요? 되게 어렵더라고 강투도 태투도 오 아 이게 어렵네요 잘 안되네요 와 이게 이게 태에 오면 태투도 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세운절이 가면은 어렵더라고요 아 우리 1543은 아 귀엽다 모래도 이쁘다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 실례지만 우리 제가 이제 또 최초와 이제 단독 뭐 이런거 이제 매니아거든요 아 혹시 강태호씨 mbc 라디오 최초인가요? 네 mbc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됐어! 됐어요 우리가 우리께 처음이에요 우리께 처음이고 이게 사실 그 정말 저 너무 뜻밖의 만남이에요 오늘은 왜냐면 우리 제작진도 의아했습니다 혹시 강태호씨랑 친해서 아니? 응? 근데 강태호씨가 우영우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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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제작진들이 왜? 이러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곳에서 지금 러브코로 많이 받고 있을텐데 꼭 집어서 정오의 희망곡을 찾아주셨어요? 네네 청취자분들도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최근에 신진이 나온 영화를 너무 잘 봐가지고 아이 문화인이에요! 네 제가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에 꼭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야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딱 봤을때부터 문화인이라는 그 느낌이 확 왔어요 문화인답다 문화인답다 그리고 매니저님께서 정의가 워낙 재밌고 영향력이 큰 프로라고 그랬다고 감사해요 네! 아마 걷는 그 길이 꽃길이요예요 까지 또 말씀드리고 가만 보니까 이제 저와 강태호씨가 약간 리를 인연이 좀 있어요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맞아요 맞아요 성화봉송을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해요 정말 저는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서 그렇지 기억은 해요 저도 낯가림이 심한데 제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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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한마디도 저도 안하고 있었잖아요 뒤에 대각선 뒤인가? 아무튼 아니 제가 제가 늘 끝에 붙어있거든요 네 네 네 늘 끝쪽에 붙어있는데 요쪽 아니면 요쪽이에요 맞아요 네 요쪽 아니면 요쪽인데 아 근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저도 사실 저도요 네 계속 친구 단체방만 계속 파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저도 긴장돼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고 맞아요 근데 신이 인사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사실은 네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어? 그때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그분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뭐 인사 나눴으면 이제 끝났다 예 또 제작진 여러분은 두번 봤으니 패밀리다 라고 이렇게 땡큐 자 일단은 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정의 만국의 시그니터 타임이 있습니다 선포토 후토크 포토를 먼저 찍어놓으면 이제 실시간으로 기자 선생님들께서 기사를 또 아름답게 잘 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발표회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크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셋을 벗어주시고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 이제 마스크를 싹 벗어가지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순이 작가가 찍어가지고 정의 SNS에 인별그램으로 바로 올립니다 여러분들 자 정문 한번 봐주시고요 강태곤 비켜 내가 바로 한바다를 넘어 전국의 여심을 낙는 국민 다정남 강태호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음 코 바로 갑니다 당신 그 눈빛 유재야 그 미소 유재야 유재인간 강태호 너의 재료를 사노라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저도요 어제 봤거든요 어제 우리 강태호씨의 싸움씬 있어요 친구들과 화가 나서 집순이 한 컵만 더 예예 이건 저의 부탁입니다 야 나와 이때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눈에 제가 미칠 뻔했습니다 예 정말 마시고 정의 청취자 지금 안 듣는 사람 야 나와 나 강태호야 하나 둘 셋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기립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립했어요 예 저는 이 부드러운 눈빛만 있는 줄 알았어요 무형으로 쭉 보면서 아 네네 와 어제는 와 이 사람은 무언가라도 다 될 사람이구나 이게 눈으로 말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선포터 아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또 선 박수 한번 갑니다 지금 뭐 최고의 화제작이고 2022년 하면은 사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예 지금 거의 뭐 화제를 떠나서 신드롬이죠 신드롬인데 시청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예 예 이 고공행진이 사실 입소문을 타고 고공행진이어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막 전 사실 잘 체감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네 네 제 지인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연락을 평소에 이제 제가 작품을 끝나고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네 네 더욱더 그런 피드백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아 되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죠 예 예 지금 승승장구 중이지만 아직 6회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기다려 봐야 돼요 예 예 홍보 타임 한번 가야죠 예 예 자 여러분들 매주 수목 저녁 9시죠 그렇죠 네 예 예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어제 시청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제 딱 10회였거든요 네 예 예 와 지금 시청률이 15%를 훌쩍 넘었어요 오오 와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15%가 넘었어요 되게 많이 올랐네요 엄청난 거죠 사실 15%면은 지금 지금 말고 옛날을 생각을 해보자면 거의 한 시청률이 한 40% 30% 에이 정말요 15%가 요즘에 10% 넘기도 어려워요 진짜요 그럼요 몰랐구나 아 네 제가 이런 거 잘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게 15%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시청률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공략 같은 거 혹시 건 적 있나요 혹시 아 저희가 배우들끼리 공략 같은 거는 건 적이 없었어요 사실 이때 공략을 다 걸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걸어볼까요 어떤 거 걸까요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서 제가 잘 모르면 네 네 저만 따라오세요 아 20%가 넘었다 네 네 그러면은 재출연 어떠십니까 어 전 전 너무 좋죠 오케이 폴 됐어 너무 감사하죠 됐어 됐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정말요 네 네 네 네 아 나이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났고 우리 1211번님 신디 잘했어요 도장 찍어 찍어라고 구두 계약 또 계약이다 이거 맞죠? 네 그렇죠 법조계 한바다에 계시기 때문에 법적 회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고 일단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대형 로펌 성장기 그리고요 또 준호라는 인물 만나면서 또 사랑의 꽃도 피어나가는 그런 따사롭고 아주 행복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세상에나 말도 따뜻하고 그냥 어제의 화제의 키스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나왔었죠 아파트 복도에서 아 그 씬이 또 기가 막혔어요 사실 그 약간의 위트와 약간의 그 러블리함이 불빛 하나로 이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사연이 이렇게 오잖아요 119번님 제 첫 키스 장소로 찜콩 해놨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이렇게 로맨틱할 일인가요? 첫 키스 거기서 하셨다고요? 아니요 찜콩 해놨대요 아직 첫 키스를 안 했어요 아 장바구니 넣어놓으셨다고요? 네 장바구니에 내 첫 키스 장소 아파트 복도다 이렇게 아 장바구니 센스 있으시네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나 봐요 아 그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무슨 장바구니 넣어놓고 그치 다만은 놔야지 찜 상품 찜은 하나 해놔야 되고 그리고 김혜림씨가 어제 최고 심쿵 장면 키스심 비하인드 없었나요? 정의해서 단독 공개해줘요? 라고 아 그 당시 촬영할 때요? 네 사실 우선 그때는 되게 늦은 시간이었고 네 또 보셨다시피 아파트 복도에서 찍는 거여가지고 그쵸 그쵸 좀 되게 조용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조용히 촬영을 했구나 또 되게 키스 씬이다 보니까 저도 일단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 괜히 평소보다 상대비의 은빈 누나한테 괜히 더 스윗하게 말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어제 대사 원래 첫 키스는 그 치아와 치아가 부딪힙니까? 여기에서 그 입을 조금만 벌려주시고 이게 되게 너무 스윗하더라고요 사실 그 대사가 저한테는 되게 좀 아 이거 어떻게 대사를 해야 될까?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입을 벌려주세요라는 대사가 그쵸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리안스가 완전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현장 가서 이제 분위기를 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박음인 씨가 연기하면서 너무너무 그런 너무너무 그런 로맨스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어내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눈을 쫙 감고 이 멘트부터 이미 거기서 로맨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이 한 번 딱 한 번 켜져요 앞에 그 앞에 켜지는데 굉장히 그게 현실적이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유에니 씨가 지금 유에니 씨가 그 아파트 주민분들 너무 부럽다라고 하셨고 4877번이 나는 조명이 너무 좋더라 아파트 조명 최고라고 아파트 조명이 은근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복도식이면 끝집이잖아요 끝집 바로 옆에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거기도 베스트 키스 씬으로 뽑힙니다 은은한 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조명이 잘 받는구나 그럼요 말해 뭐합니까 이게 사실 또 이게 있어요 처음에 대본을 딱 봤잖아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땠어요? 시나리오를 다 읽고 읽고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진짜 저는 거짓말 안 치고요 제가 속독이 잘 안 돼요 되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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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리고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되게 후루룩후루룩 읽혀지더라고요 한 번에 막혀 없이 네 네 뭐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부드럽게 잘 넘어가잖아요 입안에서 녹는다고 하듯이 그 대사가 입안에 녹듯이 이렇게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따뜻하고 그런 드라마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제가 너무 잘 느꼈어가지고 어떤 배역의 크기나 그 캐릭터의 임무를 떠나서 이 작품과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하고 싶다고 했었죠 이렇게 한 번에 읽히는 시나리오들이 많지 않대요 많지 않은데 한 번에 읽히는 시나리오들이 다 잘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확실합니다 요거는 아 근데 그 요것도 있어요 그 우영우씨의 그 단짝 친구 이제 동그라미 네 네 동그라미 캐릭터를 약간 좀 욕심을 냈었다라고 들리로 소무에는 태우씨가 아 제가 원래 그 재밌는 그 배역을 되게 좋아해요 아 약간 조금 긴장을 살짝 완화시켜주면서 맞아요 또 다른 이제 그 에너지를 또 주죠 그 역할에 맞아요 동그라미가 이제 영우랑 같이 나오면서 되게 감초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게 분위기를 되게 활기를 돕게 만들잖아요 네네 하면서도 아 되게 내가 아 자꾸 뭔가 욕심나는데 되게 재밌겠다 아 이걸 같이 이게 할 뻔했네 어려운 거 동그라미가 아 근데 이것도 우투도 영투도 이것도 이제 주현영 배우하고 법은 배우가 이제 개인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 확실히 이제 현영씨가 너무 잘 살렸구나 동그라미 캐릭터를 이런 느낌 받았죠 아 그래서 저는 준호라는 캐릭터가 다른 사람이 대체가 안 돼요 사실 그거 보면은 어 정말요 눈이 따뜻해야 되고 예 때로는 그 눈을 모르겠는 그 느낌이 또 있더라니 예 나라고 있더라니 있더라니 예 제가 또 드라마를 제가 어제 아니구나 그저께부터 제가 딱 구해 딱 정주영을 해가지고 어제 딱 봤단 말이에요 10회를 너무 재밌어요 사람이 제 친구들이 계속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 전부터 우영우 봐라 우영우 봐라 일단 혹시나 신영아 너 모르니까 혹시 강태우 배우 나오면 꼭 좀 얘기해라 그럴 일 없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저는 요것도 있어요 우리 4541번님이 그럼 권모술수 권민우 역할이랑 서브아빠 정명석 변호사 중에 더 탐나는 역할도 있나요? 라고 아 둘 중에요? 응 하다보면 네 저는 어 두 인물 다 너무 매력이 있는데 저희 드라마에 정말 버릴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다 매력이 넘치는데 저는 어 좀 권모술수 아 권모술수 네네네 야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팔색조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배우님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어제 확 느꼈다니까요 어제 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막 오바스럽지도 않고 적당히 열받은 느낌이 한 번 있었잖아요 친구가 이제 아 이제 그 정도면은 이건 사랑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광태우씨가 딱 이렇게 이 사람을 살짝 찔끈하면서 보는데 어 이거 이거 1차 조금 화가 났다 우리가 이게 눈치챌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감정연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야 막 이 정도까지는 쉬워 우리가 감정연기 할 때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 네 지금 다들 과몰이 나처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예 우리 0215번님이 그럼 강태우 배우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뭐예요? 최애 장면이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데 아 저는요 어 그 장면이 전 제일 좋았어요 그 준호가 영호에게 처음으로 이제 데이트 신청 낙도 보러 가실래요 하면서 운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게 네 어떤 작품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좀 공감성에 좀 중점을 두는데 뭐 저의 과거 뭐 저의 그런 걸 떠올렸을 때 누군가에게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데이트 신청을 할 때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그치 얼마나 고민을 하고 운전하면서 그 운전대가 땀에 젖어서 얼마나 미끄러웠겠어요 그걸 되게 떠올리면은 와 그때 준호의 심정을 지금 대입해보면 너무 떨리지 기억에 남는 감정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일 명장면 지금 우리 혜림 씨가 낙조 씨는 나도 최고라고 해주셨고 저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收看 데이터 어 츄 ven